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11시에 드디어 스카니아 파티 세렌을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셔가지고 베타분으로 오실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풀 완벽한 풀팟은 아니고요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아쉬운 부분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직 모여서 합터 안 맞춰보고 이제 가본 것도 아니고 오늘은 또 이제 완벽한 6명 전원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제 감안해 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로 극딜 넣을 거라 그레이브 바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극딜들 이제 다 하고 아 팡님은 오른쪽으로 두 번 오시겠어요 제가 무적 드릴게요. 갑니다. 들어가보자 바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세미 쓰시고 오케이 왼쪽에 일단 바인드 걸게요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틸 그틸. 저는 그틸. 그 아래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바인드 세 번. 아 나 모르고 오라일폰이랑 링크. 엠버링크가 안 됐다. 괜찮X3 괜찮X3 괜찮X4 오케이 바인드 벌렀어요. 아래에서 날라오는 거 조심하고 암흑 조심. 모든 공개 다 세렐인 그거예요. 도적 이제 끝납니다. 오케이 빠져나가실 분은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실 분은 빠져나가시고 생존으로 갈게요. 무조건 생존. 팡이면 바우스도 준비해 주세요. 이거 제가 왼쪽에서 그냥 드립을 하고 있을게요. 왼쪽에서 애 갖고 놀고 있을테니깐 빠져나오세요 다음 그틀 올 때쯤 말씀해주세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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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면은 그냥 반대로 일단 런 저 바인드 걸리고 와야돼요 피나만 가능하나요? 바인드 걸게요 태어날래? 갑니다 걸었어요 암흑조심 암흑조심 나이스 침샤샤샤 잘 오고있다 이거 2패 곧 넘어간데 이번에 아마 다음바인드 쓰고 하면 2패 넘어갈 수 있을거에요 2패 넘어갈 때 패턴 아예 안맞아야돼요 일단 오케이 나이스 2패 갑시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일단 여기는 다 피해야돼요 이거 그 버텨야된대요 자정까지 일단 다 피해봅시다 한번 파이팅 무작기 쓰고 일단 제가 크바를 한번 끊어볼게요 가운데 게이지 똑같아요 게이지 똑같아요 게이지 오케이 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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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유지되는거라 맞으면 안되고 야 아 나 맞았다 야 나 맞았다 나 쟤네비서 바로 썼어요 야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나 이거 나 너한테 뭐 어렵다 야 뭐야 이거 개맞자 아래 게이지 계속 종못해야돼요 여러분 저 바인드 최대한 맞지 말아보세요 바인드 최대한 맞지 말아보세요 동굴 맞지 말아보세요 불 딜 아 이거 불 딜이 좀 애매하다 아 나 바인드 많은데 할 수 있나 제발 아니 미친놈아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야 그냥 바인드를 그냥 걸고 도망가자 그냥 바인드 걸고 살아보자 그냥 바인드 걸게요 우리 딜 여기 어차피 5%라 5%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게이지 들어와야돼 게이지 들어와야돼 저 파란색 게이지 없어진다 거의 죽어계세요 죽어계세요 이거 일단은 석양으로 넘어가야돼 좀만 버티자 서경까지 좀만 버티자 곧 석양 곧 석양 곧 석양 곧 석양 또 그려놓을게 또 나이스 재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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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석양 배턴 바뀌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야 또 그렸어 또 그렸어 재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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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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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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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와 뭐야 이거 아씨 명훈아 응 나 이실 짓고 갈게 1패는 2패인데 2패는 아예 몰라 어 근데 2패 나도 몰라 2패 지금 아는 사람 없어요 2패 아무도 없어요 저때 설마 저때 다 죽으면 안 되나? 한 명이라도 다 죽으면 막 그 거미 윌 2페이지처럼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세종 한번 12시 리트에서 한번 가볼까요? 이번 2패는 제로와 팔라딘 입장에서 여기로 들어갈게요 안에 들어가서 들을까 그랬나? 세원님은 아니야 그냥 오케이 아니 오케이 보자 오케이 자 파탈 파탈 이패 들어가서 바로 파탈 할게요 확인 확인 뭐야 못 눌렀다 아니 이패 들어가서 해도 돼요 네 바로 할게요 오케이 나머지 이제 보태보자 찌룡님 보태봅시다 파이팅 와 저 너무너무 잘 알게 다들 야 몸박 데미지 맞으면 50% 되는데? 일단 버틸게요 찌룡님 와 너무 빠르다 또 미쳤어 야 저거 어떻게 피해 돌진을 유인했다가 공격을 피해 아 몸박 데미지도 이거 게이지 쌓이는데? 아 한번 한번 일단 일단 성향까지 버티죠 일단 거꾸로 두거나 어 어 무슨 레이저 미쳤는데? 어 야 제자리에서 계속 터지네 이것도 미쳤네 일단 무정은 석양 때릴 위해 무조건 아껴야 돼 어 점점이다 점점이다 안 돼 오케이 미쳤눈물 봤나 오오 나이스 조금만 조금만 더 오케이 거의 이제 반 남았어요 반 죽을거 같애 와 아니 두명인데 이렇게 빨리 찬다고?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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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따가 돌속 한번 준비 와 살았다 이거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냥 미친놈이네 그냥 하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저 석양만 버티면 된다 아 아래로 아래로 드리기 오케이 하 씨 돌았나 진짜 아니 레이저를 계속 쏘네 이제 곧 지금 계속 드릴까요? 지금 어어어 이거 바로 줘야될 거 이거 바로 써야될 거 같아요 오케이 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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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뭐야? 이제 문자 끝내요? 문자 끝내요? 오케이, 확인. 야, 아니, 돌진이! 네네, 네네, 오케이, 확인, 확인. 자, 버텨볼게요. 여기서 버텨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 일 다 했다. 진짜 다 했다, 진짜 다 했다. 어, 저거 똥 뚫어주는 거 어떻게 해? 와, 석애는 근데 좀 빨리 갔나?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잠깐만! 참! 어, 베이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버텨면 될 거 같아. 야, 지속되면 이제 오케이, 무적기 있어, 무적기. 아, 맞다, 무적기 하나 아껴야 되는데? 맞다. 무적기 하나 아껴야 돼. 3분만 더 버텨, 3분만. 버텨봐, 버텨봐. 야, 이거 석양! 선수가 이거만 하는 거였다, 파이팅이네요. 그런 거 같은데? 자, 바인드 걸고. 한 80% 쳤어요. 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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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자, 다다다. 좀 넘기기만 해보자. 아, 씨. 와, 미친놈. 어, 뭐야! 야! 와, 저 활루는 거 뭐야? 아, 형 진짜 미안해요. 아, 형 진짜 미안해요. 뭐야! 아, 장막이 있었어? 아, 이게 장막이네. 야, 아니, 얘가. 아니, 이게 말이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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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아, 씨는 거 아니야? 네, 언니 무적? 기다려야 될 거 같아. 혹시 모르니까 태어나서 할게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할게요. 5초 남았어. 어... 죽어도 시간은 간다. 다행인 건 진짜. 이제 곧... 태어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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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게요. 아, 형. 아, 형. 어, 넘어갔나? 무적 준비? 어, 안 돼! 아, 어, 살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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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왔다. 안 떴다, 안 떴다. 여기 뭔 패턴이야? 야, 여기서 바인드 걸려보자. 여기서 바인드 걸려보자. 바인드 걸려보자. 또 넘어가야, 조심. 어, 바인드 걸려야 돼. 내가 아니야? 쟤네 무적 있으신가? 어? 뭐야? 없어, 없어. 50초. 이거 하얀색 진화수거 같은데. 끝이라고? 어, 맨날 오른쪽, 되나? 어, 살았다. 어, 됐다, 됐다. 사내, 이거. 야, 방어막 생겼어, 방어막. 방어, 방어막 뭐야, 이거. 이거 두 번째만 버티면, 뒤집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군현 아니야, 그냥? 아니, 일부러 그래. 저, 쉴드 배려 있는데? 맞을 때마다 수봉이야, 3패. 2, 2페이즈, 2-3. 야, 와. 야, 와. 야, 와. 이거 안 죽는 애예요, 그리고. 얘 안 죽어. 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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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넘어가. 계속 무한 리사이클이야? 무한 리사이클이고 이거 넘어가는 게 없어. 방어력, 방어가 찬다. 바인드 걸리나요, 얘? 걸어볼게요, 걸어볼게요. 바인드 걸릴 거예요. 네, 걸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뭐야, 쉴드 차는데? 이거 뭐야? 그니까, 이 패턴을 넘겨야 될 수도 있나 보다. 바인드 하지 말고. 쉴드 있어. 악기만? 걸어볼게요. 걸어볼게요. 걸어스, 걸어스, 걸어스. 걸리긴 하네. 아니, 순록이... 피 안 갈게요, 피가 차. 어, 제발.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와, 와, 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와, 순록 미쳤네. 야. 명호님 마지막 무적. 아, 무적 두 개 있습니다. 무적 두 개, 오케이. 일단 넘어가는 거 한 스트라이클 돌게요, 일단은, 시간. 이것만 해도 오늘 엄청난 수각이야, 일단. 그치, 한바퀴 동거니까. 한바퀴 돌았다. 이걸, 이걸 보고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야지. 아, 진짜 개 레전드 보스를 만들어놨네. 아, 짐캐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 현리님 이거 절대 못 깨요. 스봉, 밀격, 공속 개빠르고. 타이밍 볼게요, 타이밍. 타이밍 체크해보겠습니다. 진짜 턴 동당하면 어떡하죠? 일단 바이든 걸어볼게. 에르드 두 번, 두 번 걸고. 야, 그리고 여기가 스턴이랑 스봉이네. 스턴이랑 스봉이네. 어, 어, 미안해. 아, 나 무조건 있어야 돼. 제발. 안 돼! 아! 어! 나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기다려줘, 기다려줘. 넘어가지나? 넘어가지나.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여기 B숍 무조건 있어야 되네. 아 한바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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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 이게 빙빙 도네 그냥 아 분명 못 봤다 와 저거 저 내가 봤을 때 보라색 어 저 연보라 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는데? 로고나 나 패턴 이번에 유심히 봤거든? 어 파이브법을 안 봤어 아 어떡해 어떡해 들찍노야? 들찍노 그리고 노란색 때 그만해 노란색 때 잡자 안되겠다 진짜 노란색 때 잡자 이게 맞다 노란색 때 안 잡으면 볼쇼 답이 없어 오케이 이거로 결론이다 하 와 영구나 이렇게 된 이상 파치원 전체 모덕 프레임업회의 이유 육선에 나갈 것 같다 바인드사항에서 다 다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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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